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채널에 비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일찍 좀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이제 새벽형 인간이 돼 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그 습관이 거의 없어지지가 않는데 나중에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 저녁형 인간인가 아니면 새벽형 인간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그 인체에 호르몬 분비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가장 빅뉴스이자 한 뉴스는 새벽에 이제 들어온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죠. 시장의 대다수 참여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미 연준이 0.25%포인트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막 이제 끝난 미국의 정신은 그렇게 이제 순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미국이 4.75에서 5%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금리 격차가 1.5%포인트다. 이제 앞으로 예상하는 것은 한 차례 정도 더 아마 0.25나 0.5 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일단 순고르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많이 나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뉴욕특파원이 새벽 3시 13분에 올린 기사입니다. 미국 연준 금리 0.25%포인트 인상 기준금리 4.75에서 5%로 이렇게 발표했고 어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고객들에게 보낸 사안을 통해 가지고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5% 인상 동결 그 사이의 절충안을 미 연준의 우연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은 올해의 최종 금리 수준을 5.1% 정도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개 구간이 5%포인트에서 5.25%포인트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9번 금리를 올린 겁니다. 지난해 2022년도에 3월에 그야말로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9번째 계속의 금리를 올리고 그 사이에 0.5% 빅스텝 0.75% 자이언트스텝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어쨌든 초유의 공격적인 그런 통화 긴축 정책을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물가 수준이 여전히 6%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의 목표 물가 수준인 2%까지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절충점을 찾은 거죠. 생각 같아서는 파월 의장 입장에서 한 5% 정도 화끈하게 올려가지고 그냥 물가를 확 잡았으면 좋겠는데 예기치 않게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문제라든지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은행 등이 결국은 초긴축 그런 정책에 따라 가지고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0과 5%의 중간인 0.25%에서 절충원 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시간 조금 전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초기 한면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는데 그것은 지금의 금융권이 은행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not know더라는 것이 이제 목네더라는 뜻이니까 감안한 것이다. 통상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불황이 오게 되면 금리를 낮추죠.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기 때 불황이 오면 금리를 낮추는데 현재는 이제 5% 기준금리대에 올라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자본주의니까 적응을 잘 해나가야 되죠. 월스트리트저널의 초기 화면의 기사를 보게 되면 미 연준이 아홉 번째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렸고 그 목표는 지난해부터 가열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성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기준금리 4.75%포인트에서 5%포인트는 2007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네요. 자 어쨌든 지나친 그런 불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피할 수 없겠죠.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첫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언제까지 금리를 올리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동결술수를 밟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